제 16호 태풍 민들레가 10월 1일 일본을 거친 뒤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로를 고려하면 민들레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8일 오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20km 부근 해상에서 초강력 태풍 초속 54m 이상으로 발달하고 28일부터 29일까지 초강력 수준을 유지한 후 오는 30일 오전 1번 중부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10월 1일 오전 9시 도쿄 남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 도착해 도쿄를 가장 가깝게 지나갈 전망입니다. 이때 예상되는 민들레의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 풍속은 시속 169km로 강도는 매우 강함입니다. 이후 민들레는 10월 2일 오전 도쿄 동북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민들레의 경로는 도쿄 동쪽을 지난 뒤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남쪽 먼바다 동해상에 풍랑이 일고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초강력 슈퍼 태풍은 2호 태풍 수리개,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세번째가 바로 16호 태풍 민들레입니다. 한편 9월 27일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어제는 일본 혼슈 남동부에 상륙하여 호카이도를 통과하면서 쿠릴 열도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오늘 27일 월요일에는 미국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등 다른 글로벌 기상청들과 마찬가지로 도쿄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는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도쿄를 덮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도쿄에 상륙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큰 피해를 일본 수도 도쿄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을 혼슈섬 남동부에 상륙했던 태풍 아이다가 도쿄 1일 강수량이 430mm 였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한 300mm가 넘는 1일 강수량을 도쿄에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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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